이전 시간에 우리가 메소드의 input이라는 주제를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 메소드의 output이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봅시다. 여기 있는 이 mess-flow라고 하는 이 flow라는 메소드를 한번 보시죠. 저 메소드를 실행시키면 여기 제가 강조 표시한 저만큼은 뭐가 되나요? 1.0이 됩니다. 즉, flow 그리고 인자로 1.1을 주게 되면 저 메소드는 1.0인 거예요. 즉, 얘는 실행했을 때 1.0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mess-flow라고 하는 저 메소드는 우리가 화면에 출력하고 싶을 때는 system-outprint ln에 넣으면 될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기능은 없지만 이메일을 egoing골뱅이 a.com이라는 사람에게 mess- 저런 제목으로 그 실행 결과를 보내고 싶다면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파일에 저장할 수도 있고 소리를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들었던 print2times는 내부적으로 system-outprint ln이라고 하는 출력하는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 실행 결과를 파일에 쓰게 하고 싶다. 그럼 이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복사해서 print가 아니라 write-file2times 라는 새로운 이름을 만들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안에 파일을 저장하는 기능을 추가해야겠죠.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해볼 테니까 그냥 구경하세요. 즉, 연산 결과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메소드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온단 말이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two-times 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들고 그 메소드는 return 값으로 그 메소드의 output이 값이 되게 해서 여기저기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 살펴봅시다. 자, 우선 메소드의 형식을 우리 보기 위해서 output-method.java 파일을 저는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만들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a라는 메소드를 만들고 이 메소드를 실행시키면 이 a라는 메소드가 알파벳 a가 되게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똑같이 one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만들어서 얘를 실행시키면 얘가 정수 1이 되게 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a부터 한번 봅시다. 자, 일단 public static 그리고 void a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메소드를 작성한다고 하면 어떤 긴 코드가 있겠죠. 그리고 이 실행이 끝날 때 return이라는 것을 둬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 a라는 메소드는 이 return 뒤에 있는 값이 됩니다. 자, 그때에 여러분이 return할 값이 데이터 타입이 뭐예요? 문자열이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줍니다. 즉, a라는 메소드는 return 값이 스트링이다. output이 스트링이다. 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이 부분은 문자열 a가 될 겁니다. 자, 이게 one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public static int 그리고 one return 1 이렇게 하게 되면 이 one이라는 메소드는 실행했을 때 문자, 아니요 정수 1이 되는 것입니다. 실행시켜 볼까요?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자바에서 메소드의 아웃풋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핵심은 첫 번째 그 메소드의 return 값 뒤에 있는 값이 그 메소드의 실행 결과가 된다. 자, 그리고 return 값은 그 메소드를 종료시키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이 return 뒤에 아무리 많은 코드가 있어도 앞에 return이 있으면 여기서 메소드가 끝납니다. 그래서 return은 메소드를 끝날 때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메소드는 그 메소드의 리턴 값이 어떤 데이터 타입인지를 정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int라고 적으면 return 값이 정수라는 뜻이고요. 그럼 얘는 뭘까요? void 자, void라는 것은 return 값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return 값이 없는 메소드를 만들 때는 void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저는 y메소드.java 파일을 개선해서 two times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들 거고요. 예, 그 메소드는 return 값이 실행 결과를 return하게 하는 코드로 예고를 개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만들려는 메소드는 자, 어떤 데이터를 리턴할 거냐면 스트링을 리턴할 거예요. 그리고 이름은 two times 라고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맥의 변수는 string text string delimiter 라고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만큼의 코드를 뭐 그대로 쓸 필요 없겠네요. 자, 저는 string output out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저 out이라는 텍스트에 어떤 값을 추가할 거냐면 delimiter 라는 값을 추가하고 그 끝에 줄바꿈하는 요 기호를 추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out은 기존의 out 더하기 텍스트 더하기 이렇게 줄바꿈을 이렇게 해서 요걸 한 번 더 써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out을 리턴해 주게 되면 됩니다. 자, 이게 뭔가 오타가 있었나 봐요. 자, 그럼 이제 two times 라고 하는 것을 요기다가 제가 적용을 하면 시스템 아웃프린트 lm에 two times 그리고 a 마이너스 요렇게 해주면 요 코드와 이 밑에 있는 코드는 똑같은 코드입니다. 하지만 이 밑에 있는 two times 는 그 기능에서 화면에 출력한다는 기능을 빼버리고 리턴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사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쟤를 이메일로 전송을 한다. 자, 요런 기능은 없지만 아니요. 파일에 저장한다부터 해볼까요? 자 요 위에 있는 이 코드와 똑같은 코드 한 번 작성해 볼게요. 파일 라이터는 파일을 쓸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요기에다가 경로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out.txt에 저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fw라고 하는 저 인스턴스에 write를 하는데 write의 값은 뭐예요? 우리가 two times를 a, 별표 그리고 fw close 요렇게 하게 되면은 자, 혹시 여러분 요 스로우가 없으면 에러가 날 겁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 똑같아야 되니까 요렇게 해보면 오류가 발생했을 때 오류를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쪽으로 던져버리는 건데 우리 수업에서 지금 중요한 얘기가 하나도 아닙니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해도 되고요. 그리고 요기에 print to times를 요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얘가 아니라 이메일을 보낸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밑에 건 지워버립시다. 자, 근데 요거는 실제로 동작하는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주석처리를 요렇게 했습니다. 여기도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요. 자, 불필요한 코드는 이제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소드는 입력 값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처리해서 출력해준다. 그리고 출력할 때 사용하는 핵심적인 키워드는 return이고 어떤 데이터 타입을 리턴할 것인지를 여러분이 직접 적어줘야 된다. 라는 것을 정리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